우리가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걸까요 예 자로 저기 제가 셔틀랜드 집독 인가 뭐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얘가 들어오니까 얘한테 관심을 그 보이고 보여요 우리가 크기는 상대가 안되는데 얘가 얼굴 딱 봐도 아 순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을 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녀석 오늘의 일을 이라서 우리 이빨 보인거 봤어요 우리가 이를 드러냈었어요 아주 다른 개랑 만남 우리가 좀 사회성이 부족한 편인데 우리 개 중에 어머 어머 부족한 편인데 우리의 마음은 쟤하고 놀고 싶은 거에요 저기 근데 얘가 자꾸 놀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요 황검아 어쨌든 다 다치고 어제 만났던 제가 또 있네요 우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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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금발의 황태자 우리 너 이리 와봐 아이고 넌 참 귀엽게 생겼구나 아이고 성격도 순하고 아이고 어쩜 이렇게 이렇게 순하게 생겼니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사랑을 듬뿍받고 자란 애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삐져서 엄마한테 가는 건가 아이고 어쨌든 네 귀엽네요 참 귀엽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.